안녕하세요 몽몽이 삼촌입니다. 이번주 일요일 동물농장에 999의 애지중지 쉼터가 나옵니다. 그제 박쌤이 나오시는데요. 그제도 안락사 없는 쉼터를 운영중이십니다. 그제도 안락사가 없는 이유가 우리 박쌤이 택시보다도 더 많은 운행 거리를 뛰면서 애들을 구조하고 있고 또 입양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안락사 없는 쉼터가 운영중이고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네이버 카페 들어가셔서 가입도 해주시고 많은 응원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번주 일요일 9시 30분 999의 애지중지 쉼터 동물농장 많이 많이 시청해주세요. 다음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다음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다음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다음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